Q. November 3, 2018 Q. November 3, 2019 Q. November 3, 2018 엠믹스 Q. November 4, 2018 적었어요? Q. 나 틀리게 적어서 먹었구나 Q. 아님 당시에 연락완요? 연락 안 한 거 아냐? Q. 종료되었나요? Q. 정신이 없던 소유 언니, 발발을 맨날 불러. 진짜요? 감사합니다. 우리 가수 춤추고 와요. 빨리 가서, 빨리 가수 춤추고 와요. 부끄러워요. 가수 춤추고 와요. 연락할게요. 연락해주세요. 연락해주세요. 좋아요, 제가 꼭 연락드리겠습니다. 여기도 민와일 그러는데, 피룩트로픽이 아저씨라서 우리 팀의 선배님 번호 한 번 아, 많이 죄송합니다. 실종 알려줬다. 다시 알려줬어. 내가 다시 알려줬어. 다시 알려줬어. 어, 내가 다시 알려줬어. 아, 미안해요. 아, 진짜요? 수많아? 너무 잘못 알려줬으니까 제일. 좋아요. 아니에요. 연락했으면 어떡해. 민가. 어, 저한테 잘못 알려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찍었잖아. 감사합니다. 줄게요. 하나, 둘, 셋. 네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사랑해. 감사합니다. 또 유튜브 해드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